안녕하세요. 저는 거리공연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광대 삑삑이 배우 정호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일단 제가 유튜브로 보고, 그 다음에 얘기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쓰레기 양과 안 좋은 시설들이라는 게 눈에 보이고요.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. 그리고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런 공간들이 대구를 포함한 많은 지역에 있다고 하니까 이 사태의 심각성도 깨닫게 된 것 같고요. 저 스스로도 되게 발랄하고 재밌는 캐릭터지만 이 공간에 와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 그런 약간 무거운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.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느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씨앗을 심고 희망의 씨앗을 남기는 거거든요. 모든 사람들이 이런 희망을 잃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메시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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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